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뭐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죠. 공부 잘하는 것들은 이쁜 거 못 따라가고 이쁜 애들은 팔자 좋은 년 못 따라간다.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정말 팔자가 좋은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친구의 소개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나 알고 보니까 우리 남편 완전 보좌야. 너무 좋아. 그리고 이걸 알고 배가 아파 미쳐버리는 친구. 어 그래? 진짜 고맙다 이년아. 원제 남편 소개시켜주고 질투하는 친구. 어이가 없고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얼마 전 친구들 모임에 나갔다가 너무 성질나가지고 도중에 집에 와버렸는데 그 하소연 좀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친구 A가 있는데 얘는 저랑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고 또 그땐 옆집에 살았어요. 허물없이 친했고 그런만큼 집안 사정도 잘 알고 그런 친구였죠. 물론 지금도 제일 친하게 지내는 아니 지냈던 친구입니다. 그러다 전날 A의 결혼식 얘가 부캐를 받아달라길래 남친도 없었지만 받아줬고요. 그리고 바로 이때 저를 처음 본 A 남편의 선배 즉 제 남편이죠. 이 사람이 저를 소개해달라 해서 만나게 됐는데 만나보니까 마음에 들더라고. 그래서 썸타고 사귀고 결혼도 했죠. 그렇게 3년 가까이 연애하고 결혼은 1년 좀 넘었는데요. 연애할 땐 우리들 정말 잘 지냈어요. 그리고 A가 아이 낳았을 때 저희가 시트 그 뺑뺑 돌아가는 거 좋은 카시트 하나 사줬고요. 또 저희 결혼할 때 소개시켜줘 고맙다고 좋은 옷 해 입고 오라고 상품권 100만원짜리 줬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결혼 이후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 시댁이 그 뭐야 위치만 딱 놓고 보면 막 되게 잘 산다고 알려진 그런 좋은 동네는 절대 아니거든요. 또 남편끼리 아무리 친하다 해도 그 속속들이 가정 형편까지는 다 알지 못했고 그래서 아무도 몰랐죠. 게다가 남편 자체도 평소 워낙 알뜰한 사람인 어떤 데다가 결혼 전에 만나 뵙던 저희 시부모님도 마찬가지라서 저는 이런 거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시댁이 부자야 너무 좋아. 결혼하면서 작은 상가 건물을 저희들 공동명의로 해주셨어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거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쩌지 싶어가지고 예단도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 최대한 많이 해드렸는데 아이고 그냥 너희들 이뻐서 주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너희들 비상금으로 쓰든지 해라. 이러면서 대부분 다 돌려주셨어요. 게다가 제 생일도 어머님 당신이 손수 차려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로 집들이를 하는데 저희 시댁부터 했거든요. 이때 제가 너무 고생했다고 다음 집들이부터는 어머님이 직접 음식을 해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친구들 모아서 집들이 할 때 음식을 가져와 주셨는데요. 친구들이 일찍 도착을 하면서 저희 어머님을 보게 됐고 그걸 보면서 다들 어머야 너 진짜 시집 잘 갔다 라며 되게 부러워했어요. 사실 그동안 저희 모임 총 6명입니다. A랑 다른 친구 하나가 거지같은 시집살이를 당해서 하소연을 많이 했거든요.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시댁이 아무리 잘해줘도 좋다 이런 말 안 했거든요. 자랑을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었죠. 미안하니까. 그래도 친구들은 뭐 대충 그래 꽁꽁이가 시집살이는 안 당하나 보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저희 시어머니를 직접 보게 되고 워낙에 잘해주시니 이건 뭔가 다르다 이걸 느꼈고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부럽다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물론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죠. 저도 기분 좋았으니까요. 그랬는데 A가 대뜸 야 넌 나 아니면 어디서 이런 남편을 만났겠어. 이게 다 내 속의 덕분이잖아. 안 그래? 이러면서 사람을 살짝 비꼬는데 기분 상했죠. 근데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 야 다 네 덕분이다. 정말 고맙다. 이러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인 게 그러니까 추석 때 말이죠. 저희 부모님이랑 다 같이 시댁에서 식사를 하자 했고 저희 부모님도 동의를 해가지고 연휴 전날 양가 부모님 모시고 식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저희 시아버지가 예 우리 집안 뭐 제사도 없고 명절은 그냥 휴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양가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하셨고 저희 부부도 저희 부모님도 그러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도 큰 집이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 어차피 뭐 제사가 있어도 지내러 가지도 않고 그냥 우리끼리 명절 음식만 간단하게 만들어 먹거든요. 딱 이 정도가 끝이었어요. 그러니 나쁠 게 하나도 없었죠. 게다가 저희 남동생도 아직 결혼을 안 했고 또 당분간 할 생각이 없어가지고 괜찮다니까 그 이후 올 설에도 그랬고 저희는 명절 전날 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한잔하고 그렇게 끝냈어요. 그런 뒤에 나머지 시간은 각자 알아서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A의 남편이 알게 된 거예요. 모임에서 A가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다른 친구들도 다들 이걸 알게 됐고 또 부럽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건 아닌데 아마 이전부터가 맞을 거예요. A와 저 개인 연락을 잘 안 하게 되고 그냥 단체 톡방에서만 얘기를 조금씩 나누면 뭔가 서먹혀진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다른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야 A가 그러던데 자기는 시댁도 그지 같고 남편도 중간 역할을 잘 못해서 너무너무 고통받고 힘든데 너만 좋은 남편에 좋은 시댁 만나가지고 잘 사는 거 비알고 올린단다. 짜증난데? 이런 하소연을 대놓고 했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하소연 많이 했다고 그랬죠. A가 야 보니까 아무래도 너한테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 지 힘든 거 화풀의 대상이 네가 된 것 같아. 그래서 걱정돼가지고 연락해봤다. 등등등 이런 소리를 했어요. 저요. 그래요. 친구한테 그랬죠. 야 나 안 그래도 그동안 A가 했던 많은 말들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다.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다. 앞으로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잘 안 만났는데 한 친구의 아이가 돌이에요. 돌이 다가오죠. 근데 이건 그냥 넘어가기 그래서 선물 사들고 잠깐 커피만 마시기로 해서 다같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며칠 전이었죠. 본사건입니다. 저는 친구 바디오일이랑 마사지하는 거 그리고 아이 여름 원피스랑 밀짚모자를 사갔는데요. 다른 친구들은 거의 다 아이를 낳았고 저만 아직이거든요. 그래서 회사 동료한테 물어보고 고민해가지고 사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잘 몰라서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다들 어머 잘 샀다.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해줬고 또 당사자인 친구도 나 이제 돌잔치한다고 살 뺀다고 했는데 살도 안 빠지고 살이 처졌거든. 고민이었는데 고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딱 A 혼자만 야 너는 아직 애가 없어가지고 이런 거 하나도 몰라. 뭐 이런 말로 계속 은근히 돌려가기를 합니다. 기분 나쁘죠. 근데 자리도 자리인 만큼 또 친구랑 싸우기도 싫으니까 그냥 적당히 대꾸를 했어요. 아니 제가 그렇게 대꾸를 하면 얘도 그만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절대 멈추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도 불편하잖아. 점점 제 눈치를 보면서 야 이제 그만해 이런 식으로 만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그냥 작정을 했나봐요. 멈출 생각이 아예 없어. 그래서 저도 성질이 나니까 까탈스럽게 아 그래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 좀 해 이렇게 대꾸를 했고 그리고 당사자 친구한테는 땡땡아 혹시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는 교환증 넣어놨으니까 니 편하게 바꾸면 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러니까 A가 또 야 너는 지금 돌쟁이 애를 데리고 어딜 나가라는 거야.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외출하기 힘든데 뭘 가가지고 교환을 하라는 거야. 아우 진짜 생각 하나 없다. 이러면서 전보다 더 강하게 트집을 잡아요. 그래서 아니 그럼 너는 내가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건 너한테 주는 선물 아니잖아. 왜 니가 계속 트집이야. 당사자도 아닌데 니가 왜 이러는 거냐고 왜 놔서 이렇게 말을 했고 이런 제 말에 A는 눈을 크게 부릅뜨며 아니 야 넌 어떻게 마음 어린 충고를 그렇게 모함하냐 이러면서 이젠 아예 대놓고 소리 지르고 성질을 내요. 아니 니가 뭐 그리 잘났다고 내 말을 무시해?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더라니까요. 이제 더는 들어줄 필요도 없다 싶어가지고 다른 친구들한테 야 얘들아 나 때문에 분위기 망쳐서 정말 미안하다. 그냥 내가 빠지면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A한테는 너는 지금 니 행동 먼저 생각해보고 연락을 하든 해라. 만약 연락 없으면 앞으로 나도 너 안 볼 거야. 이렇게 말한 뒤에 그냥 집에 온 거예요. 저는 좋은 시부모님 만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다고 절대 누구에게 자랑을 한다거나 뭐 잘난 척 의시된 적이 없으며 하다못해 애이나 친구들이 우연히 이걸 모든 걸 알게 됐을 때도 솔직히 그래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자랑 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하고 싶었죠. 하지만 안 했고 되레 그걸 축소해가지고 얘기했어요. 어우 얘들아 그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요. 게다가 이 모임도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 얘 때문에 불편해서 만나봤자 얘기 같은 거 잘 안 하고 그냥 입 꼭 닫고 있었거든요. 여하튼 이래가지고 집에 왔더니 친구 한 명은 야 니가 이해를 해. 기분 풀어. 이러고 또 다른 친구는 아니 걔 요즘 왜 이렇게 너 못 잡아먹어가지고 난리냐. 나도 기분 나빠가지고 집에 왔어. 우리 조만간 따로 얼굴 보자. 이러면서 저를 위로해 줬어요. 앞으로 이 모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러다가 혹시 남편들까지 사이가 틀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나서가지고 뭘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참 답답해요. 이건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그러니까 자기는 그지같고 불행한데 쓴이는 행복하게 사니까 배가 아픈 거죠. 이런 친구는 쓴이가 잘되면 잘될수록 뭐라도 하나 트집을 잡아서 쓴이 기분 망치려고 오지게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런 사람이야. 한마디로 네 인생에 도움이 1도 안되는 그런 거죠. 그냥 손절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2번 그러면 결혼까지야 어찌어찌 소개로 만날 수 있다 치지만 결혼 후 인복이나 재물복은 그 사람 팔자야. 질투 나가지고 화풀이하는 건데 그냥 상대하지 마요. 솔직히 님 남편이 식장에서 님을 보고 먼저 소개해달라고 조른 거잖아요. 그럼 이건 네 팔자야. 물론 님 친구가 부캐를 받아달라고 한 그게 계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네 팔자야. 막말로 친구가 적극적으로 야 한번 만나봐라.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소개를 해준 것도 아니고 또 뭐 100만원도 좋고 참을만큼 참았으니까 이제 쌩과도 돼요. 3번 쓴이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애인은 쓴이를 자기 꼬봉처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꼬봉이가 지보다 훨씬 잘 사니까 열등감 폭발해버리는 거지. 이제 더 이상 친구도 아니니까 빠른 손절해요. 4번 쓰니 네 속도 뻔히 보여. 내 댓글 어? 아니 뜬금없이 이게 뭔 소리래? 님 혹시 A세요? 5번 이건 그냥 그 사람의 그릇 차이죠. 오래된 친구라면 한번 보듬을 주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이대로 내치면 되는 거고 아마 A 본인도 지가 잘못한 거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야 니가 심했다 사과해라 이러면서 한마디씩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 자기 마음에 여유가 생길 때쯤 쓴이한테 미안한 마음 들고 연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 그때를 조용히 기다리든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피곤할 것 같으면 이참에 손절해버려요. 6번 그래요. 남편복 시댁복 따라가기 힘들죠. 그러니까 저렇게 더더욱 열폭을 하는 거고 그냥 지금 연락 끊어버려요. 그 친구가 지금 당장 미안하다 해도 안 변해요. 사랑 안 변해. 그냥 계속 님만 상처받을 뿐이라고요. 7번 그렇지. 팔자 좋은 년 이거는 진짜 죽어도 못 따라가더라. 평생을 봐도 그래. 8번 나도 여자지만 잘난 남편과 누군가 결혼하면 친구 사이가 깨질 수 있을 만큼 여자들에게 있어 시댁 남편복은 열폭 대상 1순위입니다. 열폭하는 티를 내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거나 그것도 아니면 점점 끼리끼리 뭉치더라고. 9번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는 친구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고요. 내가 정말 잘 됐을 때 그때 진심으로 축하를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정말 진정한 친구라고 해요. 웃긴 게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한테 위로해주는 거 되게 쉬워요. 근데 자기보다 잘 됐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거 이게 정말 힘든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딱 그만큼의 친구인 겁니다. 그냥 손절해버려요. 그렇죠. 남이 힘들 때 말이든 뭐든 위로를 해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이 잘 됐을 때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고 이게 어렵거든요. 뭐 어려워 축하해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길을 가다가 불쌍한 앵벌이가 거지가 있어 딱 봐도 되게 불쌍해 보여 밥도 못 먹은 것 같아 그럼 지갑에서 돈 많은 거 꺼내주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한테 천 원짜리 로또 한 장 사준다 생각해 보십시오. 딱 천 원짜리 한 개 쉬울 것 같습니까? 그거 잘 안 됩니다. 돈은 줄 수 있지만 내 복을 준다는 거 이게 안 돼요. 이게 따지고 보면 이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거거든. 잘 안 돼. 그렇죠?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